중국 기상청은 중국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보를 하였습니다. 정말 최강의 한파가 중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동북지방은 눈바람이 새차게 불면서 주민들이 출퇴근 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8년 만에 최고의 한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극 주변 성층권의 온난화가 진행 중이고 1월 중순까지는 한파가 계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방구 일부 지역에 걸쳐 극심한 추위가 장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는 연말부터 1월 초까지 한파가 계속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방구 전체를 보면 북대서양 및 스칸디나비아의 한파가 지속되며 남유럽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조금은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전역의 80%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보도 있으니 중국인분들은 한파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본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올 2020년 겨울은 최악의 한파와 폭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한파와 폭설이 많았지만 올해는 팬더믹과 함께 찾아오는 한파와 폭설이라서 더욱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본의 독거노인분들이 과거에 한파 때에 사망자가 많았으며 지붕 위에서 눈을 치우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 등이 많았으므로 일본 분들도 이번 한파와 폭설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일본 정부는 도로 제설 작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12월 21일까지 진행된 일본의 1차 한파와 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000mm 이상의 대설과 폭탄, 저기압의 강풍이 몰아쳐서 일본 아홍오리에 125cm, 호카이도에 115cm의 눈이 내렸으며 일본 군마현 니나카미의 3일 동안 2m가 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으며 니가타현의 니자와는 1.8m의 눈이 내렸습니다. 한편 니가타현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서 차량 천여대가 도로에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12월 24일에 긴급 보도를 통하여서 12월 말부터 1월 5일까지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내릴 것이므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일본의 2차 폭설과 한파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 12월 30일부터 한국 역시 최저 영하 17도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29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중부지방 등의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호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빌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라도 서쪽에는 30cm 이상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올겨울 극항 한파가 몰려오는 이유는 북극 한파 때문입니다. 최강의 한파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극지방의 대륙권 상층부부터 상층권까지에 걸쳐 형성돼 있는 극지방의 극소용돌이 영역이며 극소용돌이가 가장 강한 겨울에는 극권의 차가운 공기와 낮은 이도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계를 따라 제트기류가 흐르는데 겨울에는 이 제트기류가 아주 강하게 동서운동을 하면서 한파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북극 기온이 올라가고 극지방과 중위도 지방 간의 기온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공기소통을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오히려 북극의 찬공기 플라보텍스가 남북운동을 하게 됩니다. 한파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극강 한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몰아닥친 한파로 남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난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석탄 수익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치강 이남의 남부지역마저 영하의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며 남부지방에도 큰 눈이 내일 수 있다고 중국기상청은 예보하였습니다. 중국은 총발전량 가운데 화력발전 비중이 70% 이상인데 석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호주 간 갈등격화로 호주산 석탄 수입이 끊긴 게 결정적입니다.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참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보일러, 배관, 남방기구 등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화재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등은 미리 보온 조치를 하셔야 하십니다.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낫고 미끄러미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 보온제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질을 조금 열어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입니다.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